조선일보의 입법 독재를 다룬 조선일보의 사슬에 두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박병석 씨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 서구갑에 출마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4.15 총선에 당선된 것을 저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실정 자료를 보여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고하니까 박홍건 정남 고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이 어느 분이신고하니까 진성준 강석우 의뢰 진성준 의원이고 이분도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72석 과연 국민이 뽑아준 것인가. 한 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시험치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다수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틀렸는지 아니면 선관이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틀렸는지를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누가 다수당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학으로 계속 존입할 수 있는가와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세대의 노후와 다음 세대의 여름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번에 그 안을 통과시킨 데 주역이 박홍근 실무자가 그다음에 진성준 강석우 월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전남 고흥 출신이고 아마 중남구 월의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고 전북 정주 출신들입니다. 전라도 출신들이 다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박홍근 님 보시기 바랍니다. 1966년생이고 정남 고흥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로 올라간 다음에 이번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검수완박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홍근 중남을의 이름들 선거 결과입니다. 박홍근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던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던 득표율은 플러스 11.15%가 나옵니다. 이것은 맹백한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남을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1에서 3%의 크기를 유지가 돼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후보인 윤상일 후보는 10.57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전투표에 박홍근 후보를 올려주고 윤상일 후보를 빼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70이 나온 겁니다. 두 후보를 더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총수의 22.85%를 조작한 겁니다. 이 수치는 바로 서울 평균인 2.8%가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남구 어뢰서 박홍근 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중남구를 구성하고 있는 8개 동 55개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동전을 55번 던져가지고 모두 다 안면이 나올 확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아마 수억 분의 1일 겁니다. 확률이. 오늘 민경욱 의원과 같은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확률이 2억 무슨 7천만 분의 1이란 것과 마찬가지로 55성 2분의 1을 55개 곱한 것 이것은 동전을 던져서 안면만 나올 확률이 55번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계속 던지는데 동전이 55번 던져가 안면만 나올 확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억 분의 1입니다. 이런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진성준 의원, 미당 수석 부대인입니다. 강석우 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 후보에 얻은 득표율을 빼면 12.13%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강한 뭐죠?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김태우 후보가 마이너스 11.27%가 나왔습니다. 총 조작률이 23.40%입니다. 강석우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 투표자 수의 23.40%를 조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정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이 소위 총조작률이라는 용어 빼고 이 모든 수치는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자료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서울 뿐만 아니고 경기 뿐만 아니고.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은 통계 분석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위 선거 조작자들이 남긴 범죄 행각이 선거 데이터의 거스란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통해서 소위 부정선거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진성준 후보는 여러분들 강석우 우려는 동수가 7개고 투표소가 60개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누가? 진성준 후보가. 60개 투표소에 승리했다는 것은 동전을 계속 던져가지고 안면이 나올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계속 60번 던졌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니고 60번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바로 이게 나오는 60이라는 숫자입니다. 수억 분의 1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강석우에서 승리한 그런 선거 결과는 2억이나 3억 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모든 전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대법관들이고 이것을 모두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모두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의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모든 곳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율과 당일투표에 쓰던 득표율을 1번부터 13번 종로구 성동갑, 종로구 은평구로에서 양천을까지 조사해봤습니다. 홍익표 후보, 이낙연 후보, 김민석 후보, 황희 후보, 우상우 후보, 정청래 후보, 노국래 후보, 이수진 후보 모든 것이 다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선거절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수치가 1에서 3%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10%대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총조작률이 25%입니다. 전국 평균이. 25%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의 25%라는 것은 4장 가운데 1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러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망진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기 23.60, 30.40 이런 수치들이 다 뭘 뜻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뭘 뜻하는 거 하니까 25% 다 내외입니다. 25%. 전국 평균이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결과를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현재 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그런 핵심 관계자들의 속내라고 저는 추측하고 현재 대법관이 인천연수를 비롯해서 재검표에서 내리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아마도 원고측 소송을 기각하는 결과적으로 선관위 측 손을 들어주고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전남, 전북, 광주와 손을 댄 서울, 경기 그 밖의 전국지역을 비교하면 답이 감시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왼쪽은 4.15 창선 당시에 광주, 광역시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를 뺀 겁니다.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4.21, 2.79, 4.11, 1.28.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한 서울특별시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15.67, 14.76, 13.45, 12.45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좌우가 조작청정지역하고 왼쪽, 조작지역하고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놓고 대법관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 4.15 부정선거 원고적 패소, 선관위 피고적 승소 이런 판결을 내리면 대중들이 입을 다물면 그냥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당신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을 깊게 좀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게 전북입니다. 전북. 왼쪽이 전북입니다.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오른쪽이 서울시입니다. 왼쪽은 조작청정지역, 2020년 4.15 총선에 조작을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확실히 조작한 지역입니다. 좌우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투표함을 까지 않더라도 이 선거 데이터가 선거관리변 중앙선거관리변회가 선거 데이터를 그냥 완전히 삭제를 해가지고 그냥 전거를 완전히 인멸해버리면 사라질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인멸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왼쪽이 조작 안 한 전라북도고 오른쪽이 조작을 한 서울특별시입니다. 한번 대별을 해보시기만 노란색 하면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하면 대조해보시기만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2020년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고 후보별로 좀 차이가 났지만 2020년 4.15 총선은 전국평균의 총조작률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위의 25%를 조작했고 그 절반인 12.5%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혹에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후보는 더 심하게 밀어준 겁니다. 여기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30%로 차이가 납니다. 이낙연 후보는 15.67%를 밀어주고 황교안 후보는 14.76%를 빼앗은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조작한 것이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자료가 다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자료를 작성한 전직 퇴직 공무원인 최중구님의 말씀처럼 바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로 총조작률 12%, 사전투표소의 12%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시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3일에는 좀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의 총 투의 20%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에는 확실하게 선거를 이기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평균의 25%,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9일 날에는 4.15 이후에 2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절규를 하고 주장했습니다. 불구하고 바로 3월 9일 날에는 또다시 총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 수의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4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2번 패배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아마도 한 20%를 조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상황이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 이 문제가 크게 관건입니다. 지금 이런 방송을 2년 동안 제가 지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방송을 함으로써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이 생기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2020년 9월 재건표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공병호 tv의 소위 송출량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이 지금 60 한 7만 정도의 구독자가 갖고 있는 방송에서 실시간 시청자가 행편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그냥 영상이 쉴드를 친다. 그냥 볼 수 없게끔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광고 수입은 격감하고 모든 것은 다 탄압 상태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 이 사회가 정상으로도 하지 이런 문제 모두가 여러분 입을 다물어 버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대법관들 다 자식들이 있을 거고 혼자 손자가 있을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핵심 여러분의 인물들이나 지역선거안의 사무국장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조금만 생각해 보라.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씨나 아니면 박홍근 씨나 아니면 윤호중 씨나 다들 한번 생각을 해 봐라. 당신들만 사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사는 나라가 부정선거가 일상이 돼가 국민들은 그냥 덜 느리고 그냥 투표장에 가고 투표 결과는 다 뭡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산을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선거가 반복이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면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면 자기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옳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떤 분들은 지겹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냥 중국처럼 돼버리고 나라가 선거가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북한처럼 돼버리면 우리가 이 나라를 되겠냐 이야기죠. 선여들이 흘린 피라는 것이 결국 다음 세대가 좀 자유로운 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이 세대가 그냥 깨부시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당신들 좀 생각해봐야 손자 손니가 있을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송을 계속합니다.